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물리의 성화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과학 이야기인데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정보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중력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력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아이고 지구가 너무 빵처럼 되겠네? 근데 지구가 있으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요. 이 질량이 있는 물체는 만약에 여기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구다. 그럼 질량이 큰 물체가 있고 질량이 작죠. 이걸 이렇게 당기죠? 지구의 중심 부분으로 당기는 힘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질량이 있는 물체가 당기는 힘이죠. 인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걸 누가 이 중력에 대한 그러한 어떤 힘을 체계화 했냐면 바로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죠. 뉴턴. 근데 뉴턴의 이론을 보면요. 상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뉴턴의 이론에 따르면 이 중력은요. 지구를 순식간에 이렇게 전달되어야 되죠. 순식간에 전달되어야 돼요. 이걸 원격 작용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유령 같은 힘에 의해서 질량이 있으면 바로 어떤 그런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게 바로 뉴턴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큰 특성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특수상대성이론, 일반상대성이론 이런 게 있죠. 그 중에서도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은 특수상대성이론도 그렇지만 상대성이론에 따르면요.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에너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어떠한 것이든 빛의 속도 이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빛의 속도 이상을 가지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이론의 중심축이었거든요. 아인슈타인. 빛의 속도는 상수이고요. 그 다음에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건 빛의 속도는 최고 속도고 어떠한 것들, 어떠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과학, 무슨 에너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는 결코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입니다. 일반상대성이론의 이야기는 중력이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중력도 뉴턴처럼,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순식간에 전달되는 힘이 아니다. 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은 주장하게 된 거죠. 자신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요. 뉴턴이 그래서 뉴턴의 이론을 수정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중력도 역시 파동으로 되어 있어서 빛의 속도와 똑같은 어떤 빛의 속도 같은 것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그런 속도로 아니면 빛의 속도로 작용한다 중력이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만약에 우리 지금 보면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다면요. 태양이 있다. 여기 지구가 있으면요. 만약에 태양이 사라지면은 지구는 이 태양의 중력이 없어지니까 곧바로 이렇게 탈출해버린다. 이게 바로 뉴턴의 이론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순식간에 힘이 전달되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순식간에 힘이 없어지니까 바로 튕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가? 이것이 뉴턴의 이론이라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태양에서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한 8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태양이 없어지면은 한 중력파 같은 것은 이렇게 8분의 속도로 늦게 도착해서 결국 지구는 8분 뒤에 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 중력이 파동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관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측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파동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검출할 수 있는 어떤 기계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어떤 예민한 그런 기계가 있어서 그 중력의 파동을 검출해서 그러면 바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실험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력이 굉장히 약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어서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력이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죠? 그런데 중력은 되게 약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기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한 힘이에요. 전자기력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자기력은 자석이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해봅시다. 자석 있게. 냉장고가 있다고 해보세요. 냉장고 문이에요. 자석을 하나 붙여놨다. 조그만 자석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 냉장고를 포함한 이 지구, 지구의 전체 진량이 위치는 중력보다 이 조그만 자석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력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자기력은 큰 힘입니다. 중력에 비하자면. 그래서 여러분 중력은 굉장히 약한 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한 힘이기 때문에 중력은 약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출하기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검출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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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현상, 우주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 아주 엄청난 중력을 뿜어내는 그런 엄청난 특수한 형상을 대상으로 중력파를 검출해내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 6년 전에 이 중력파를 검출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과학사의 쾌거이죠. 왜 그럴까요? 왜 쾌거입니까? 우리가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은 중력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런 힘을 포착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걸 검출할 수 있는 눈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계가 더 넓어지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6년 전에 그것을 중력파를 검출해서 그 팀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6년이 지났는데 그 6년 동안 무려 90건이나 관측을 할 수 있게 돼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것인지 지금 그 천문학계를 비롯한 과학계에 엄청난 화두가 돼가 있다. 이러한 지금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은 여러분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슴이 뛸 거예요. 저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의 존재가 2016년 2월에 처음 공개돼서 그 이후로 중력파 청문학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무려 지금 그 이후로 6년 동안 90건이나 넘는 또 다른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계속 더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암흑 물질의 존재라든지 아니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와 나이를 계산하는 호굴상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일 한국중력파 연구협력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측된 중력파가 90건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연구가 지금 팀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도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파는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거나 거대한 질량을 지닌 천체가 충돌할 때 중력이 우주공간으로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질량 이런 블랙홀 같은 것은 빛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충돌할 때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야 비로소 중력파가 검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충돌하면요. 합쳐지면서 줄어든 질량만큼 그 에너지로 바뀌면서 시공간을 가로질러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력파는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검출하기 어렵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더 많이 검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뭐랍니까? 중력을 관찰하는 우리의 눈, 센서를 가지게 된 우리의 눈이 더 정밀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우주의 신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이고요. 너무나 설레는 기사라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여러분의 기사를 또 다른 기사도 한번 검색해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과학기사가 있으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